이 꿈을 잡고 3주 만에 한국으로 왔어요. 데뷔일이 제 생일이랑 가까워요.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어서 선물 같은 날이었던 것 같아요. Girls' Generation is a miracle. 서로가 너무 그냥 위로인 것 같아요. 뭔가 듣고 싶은 말,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Never change. 지금, 앞으로도 영훈이, finish that. 그 순수함이 있는 것 같아요. 파티!